저는 카톨릭대학교의 생명공학과 환경공학 전문 교수 김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최동민 원장님, 기술의 개발자이신 최동민 원장님을 알게 된 것은 한 분이 됐는데요. 저는 5년 전에 유기성 자원학회 회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유기성 자원, 소위 음식물, 슬러지의 가축 분류와 같은 유기성 폐자원들을 어떻게 자원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연구와 정책도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런 유기성 폐기골들을 자원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적절히 개발해 볼 수 못했고, 정책 또한 자원화 정책이 한 20년이 흘러갔습니다만, 제대로 자원화할 수 있는 기술이 정책이 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그 당시에도 정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단히 많은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잘못이라기보다도 제 주변에 많은 기술자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기술들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정말 유기성 폐기물을 자원화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있어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러한 원료들이 이것들을 가정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줬었습니다. 제가 그, 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유기성 폐기물을 자원화할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 분야와 에너지 분야, 그리고 또 농업 분야, 이런 많은 분야의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분야의 기술들을 모아서 국내에 많이 소개를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수상장님의 기술을 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는 좀 황당했습니다, 사실. 이 기술이 상당히, 그 기술 내용만을 보면 엄청난 기술인 것 같은데, 과연 이런 기술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들었었고, 그러나 일단 그런 기술을 발표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배우자 해서, 작년에 처음 알아서, 그 기술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받게 된 겁니다. 또 제가 이제 고개로 다니면서, 이런 환경과 에너지 기술들을 많이 소개하는 과정에서, 참아나의 기술이 정말 참 기술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세계에 보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겸사겸사 방문을 했고요. 방문한 자리에서 원장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 자신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그동안 많이 리뷰를 해왔었는데, 원장님이 갖고 있는 그 기술 자체가, 기존의 기술하고 너무나 달라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기술의 내용을 들어보면서, 제가 이제 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원장님의 기술을 들어보니까, 이게 양자역학의 기술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자역학의 모든 기술들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런 부분,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양자역학의 얘기를 딱 두 명한테 들었다. 한 명은 한 10년 전에, 캐나다의 노날드 닉터슨이라는 핵 물리학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월성 원자력 발전소, 그 부분으로 자문용으로 전명한, 그런 아주 유명한, 전명한 핵 물리학자인데, 그 분이 원장님하고 같이 우연히 만나게 돼서 대화를 하다가, 원장님의 기술을 들어보니까, 이게 양자역학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원장님은 양자역학이 뭔지를 잘 모르시고, 그런 말만 우연히, 그런 전명한 학자로부터 듣게 되다 보니까, 그때 처음으로 양자역학이라는 영어를 전파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술 내용들을 잘 들으면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과연 이런 기술이 한국에서 나온 기술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정말 이 기술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이런 말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기술 설명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드리고선 시작을 해야,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받아보신 유입을 보면, 기술 발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죠? 제가 작성해서 나눠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저는 그 원장님의 기술을 전파하고, 이런 말을 가비 드렸습니다. 20세기에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세상의 밤을 환하게 비추는 전기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는, 우리에게 당친 어둠이 바로, 에너지 위기와 환경오염이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에너지 위기와 환경오염의 어두운 면을, 밝게 비춰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신동민 원장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압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놀랬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기술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기술내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너무 여러 가지 다양한, 복잡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발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제 다 작성을 했습니다. ppt로.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환경오염과 에너지 보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력의 납치 최고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지금, 뭐 이런 화석연료, 석유와 석탄과 화석연료를 사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 위기, 그리고 또 각종 환경, 만약에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들이,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 정말 천천히 물러나는 거요. 제가 사실은 대한민국이, 유기석 자원학계 했을 때, 대한민국이 자원 민국이지만, 음식물만 가지고서, 우리가 제대로 자워만 할 수 있으면, 자원 반기 될 수 있다고, 항상 얘기해 왔습니다. 과연 그런 마음이, 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자,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이, 플라스틱 팩이 될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폐기물, 재난 아닙니까? 재활용 쓰레기 대란해서, 신분지상에도 많이 오르락, 내렸던,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기술들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차만화 기술을 이것과 관련해 봐서, 간략하게 특징을 들자면, 차만화 기술은, 그야말로, 자원 선순환 구조를, 만족시키는 기술이다. 자원 선순환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 폐기물과 폐수물을, 지금까지는, 예, 폐수와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환경구학에 있으니까,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기술들을 보면, 자원화할 수 있는 건, 물론 자원화가 되겠지만,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매립이나 소각이나 해양 배출, 자원화할 수 없는 것들은 이렇게 왔죠.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 쓰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화한다고 했지만, 별도 다 돌려보낸 것은, 다 해양이나, 그 다음에 땅속이나, 그 다음에 소각해서 대기로부터, 방출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현존하는 그런 학교 기술로, 그 자체가 처리기술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3의 환경오염을 나가라는 기술들이거든요. 결국 그런 환경오염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부족이 되면, 지구 환경은, 그야말로 환경오염 물질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악순환의 구조, 악순환, 순환 한참은 터졌습니다만, 악순환의 구조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에 말해서, 차마다의 기술은, 이 폐기물과 폐수와 같은, 이런 것들을, 모두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서, 이 에너지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에너지를 물질 생산에 이용을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폐수는, 다시 에너지로 걸리는, 바로 이러한 자원선순환 구조를 완성시키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폐기물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폐기물을 예를 들어서, 첨단한 기수도 처리 가능한 폐기물을 보면, 물론 금속률은 연소, 물론 금속률도 연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제외한, 모든 유무기 폐기물 산업, 생활, 유전 폐기물, 석탄 폐기물, 폐석, 폐석호등, 그 임료가 정말 한정이 안되는, 많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폐수, 처리 가능한 폐수는, 소위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폐수 처리 기술들, 생활학적 기술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남불해성, 고노, 악성, 그 다음에 각종 산업 폐수들, 이런 것들도 다 처리가 가능한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술 가지고서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산업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제가 이제 사실 급하게 적다 보니까 몇 가지 나열을 못했습니다만, 가장 생각나는 분야, 환경, 에너지, 농, 수산, 식품, 주거, 의료, 이렇게 설정을 좀 해봤습니다. 뭐 환경 분야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기, 수질, 해약, 오염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눈물질들이 많이 있고, 그들을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기존의 처리 방법들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2, 제3의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거다. 자, 그 반면에, 여기 기술은, 수질 분야가 될 것, 또, 해양 분야가 될 것, 또, 토양, 또, 공기가 될 것, 물과, 그 다음에 토양 대기를 다 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맡고 있고요. 그런 분야에 이제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는 물론,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이 폐기물 에너지, 에너지화학기술은 당연한 거고요. 또, 6월 22일부터 보여드릴 폐수연료화학기술, 세계 최초적으로,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발전난방으로 다 이어질 거고요. 해수 방수화기술도 있고, 뭐, 에너지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당연히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분야면 다 해당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농수산식품 분야도 보면은, 무시설원의 분야, 양화장, 양반장 수처리, 양화장, 양반장 수처리도, 이 수처리 기술을 가지고서, 지금 기존의 문제점들은 다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또, 식품의 보존, 건조기술. 예, 한 달 동안, 그, 선, 선정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선정을 해서 가면은, 그 식품들이 다 사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약 한 달 이상의 어떤 보존, 건조, 그런 기술들도 여기서 다 풀어낼 수가 있고요. 또, 축산회생들이나, 조리덕과 구제역 등들도, 이 특정 바이러스들을 사별하는 그런 분위기를 추성해서, 축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들어있습니다. 뭐, 주거의료도 다 확인되고요. 제가 이제 관심이 있는, 에너지자립마, 그 다음에 에너지자립아파트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는 파도기강. 제가 요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이 여기에 진행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연료가 한 부단뿐만이 아니고, 산업 전반에 거쳐가지고, 이 기술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이런 기술들은 누구도 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잘, 예를 들어가지고, 해수탐수업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냐면,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어, 차만화 기술의 특징은 바로, 이런 모든 분야들에 적용하는 기술들이, 바로, 초경제성을 갖고 있고, 또, 효율이 높고, 그리고 직원 환경성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원리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자, 이 원리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의 전문가들도, 뭐, 이 분야에, 많은 분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차만화 기술 원리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의 원리는 말이죠. 어, 비법, 그리고 일감, 또, 열, 그리고, 전자기력, 를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들이, 융합돼가지고,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좀 어려운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미세세, 미세세, 전자기계의, 에, 약풍이거든요. 소위 양자약풍이라고, 우리가 쓰는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건데, 빛도 마찬가지, 일도 그렇고, 열도 그렇고, 전자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동의 원리로, 진행이 되죠. 제가 파동의 원리로 말씀드린 것도, 파동의 원리로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들이, 갖다가, 다, 융합해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존의 기술들을 보면, 한가지의 기술만을 적용해가지고, 한가지의 에너지만을 적용해가지고, 우선,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물을 갖다가 연소시키는 기술, 여러분들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겁니다. 물 연소하는 기술은, 물을 브라운게스 만들어가지고, 수소와 산소를 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 전해질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하나의 전기 에너지만, 스텝을 향하여서, 브라운게스를 만들어서, 물을 연소시키면은, 그것은 하나의 에너지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하라 기술의 원리는, 이러한 전기뿐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자기도 들어가 있고, 빛도 들어가 있고, 열도 들어가 있고, 의도 들어가 있고, 우리 자율교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에너지들이, 총체적으로 집합이 되가지고, 이들의 시너지적인 교과에 의해서, 결과가 발휘가 된다는 데는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에 의해서, 어떤 폐기물 배수도, 바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폐기물 연료화 기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커스로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연회 때, 이러한 기술들을 갖다가, 전부, 장치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가지, 회사의 사정상, 준비를 못한 과제로, 오늘은, 연초시험만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지거든요. 그 과정을 보면, 일단 쓰레기들이 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선별하는게 아니라, 쓰레기 전체를 갖다가, 그 어떤 쓰레기를, 다 혼합해서 가져오면, 그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선별을 본거에요. 결국 1차적으로, 불찰을 하면, 이런, 포커의, 쓰레기를, 담고, 거기에 이제, 참아가의, 독특한 그런 기술이, 첨가제를, 혼합을 하게 됩니다. 첨가제라는 것들은, 궁금하시면,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자연 중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체력적인 재료를 가지고, 아주 값싹, 경제적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을, 혼합해서, 쓰레기가 돌아와서, 1차적으로, 분쇄해서, 선별하고 안 다음에, 포커에다가, 이것들을 혼합을 시키면, 수분 함량을, 조절해가지고, 곧바로, 통돌이라는 데로, 들어가는데, 모루통돌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네,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모루라는 것은,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성경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 어루는,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때 이제, 오루라는 말은, 티보리어, 여기서도, 빛을, 통제하는, 모루를, 따와서, 오루통돌이라고, 어, 이름을 줬습니다. 2차 분쇄화, 겨반과, 건조탈취, 다교가 이루어지고요. 이 안에서 이루어진 여러가지, 물리, 화학적인, 그런 메카니즘은, 자화이용교환, 의미의 원적에서, 저음, 건조, 여러가지 많이, 그, 물리 화학적인, 물리 화학적인 기술들, 물리 화학적인, 생물학적인 기술들이, 믹서가 돼가지고서, 혼합적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어, 아무튼, 폐기물이,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약 6시간만에, 6시간만에, 사실 6시간만에, 사실 6시간만에, 6시간만에, 바로, 어, 성형기를 통해가지고, 연료로 뽑아지거든요. 나중에 동영상에 있으니까, 보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연료로 뽑아주면은, 바로 이러한, 연료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위, SRF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영어로, Solid Refuge Fue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 고형 연료라는 뜻입니다. 쓰레기에서 만든 구형 폐기물 연료다, 라는 뜻인데, 바로 이 연료를 시현을 하고, 이 연료가 그럼 얼마나 우수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 합니다. 자, 생성연료의 특정을, 제가 간략하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고효율성이고요. 또한 친환경성이고, 경제성.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자, 고효율성이라는 것은, 이 연료의 저의 발열량. 저의 발열량이라면, 이 연료에서 물을 빼주거든요.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저의 발열량이 3,500이 넘어야, 아니, 타력발전소, 발전소에 연료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SRF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SRF는, 절대 3,500이 나올 수가 없어요. 2,500 미만입니다. 네, 1,000 이하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선, 화석연료의 발전용 연료가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 차만화 기술의, 고체 연료화 기술이, 그 제품이, 3,500 이상이 남았다는 것은, 대단히 흥미적인, 그런 기술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고온연소가 이루어진 거예요. 만전연소 거의 없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만전연소 왜 중요합니까? 고온연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SRF, 열경화 발전소, 주기들이 왜 만들어납니까? 대기우연물질의 다이오씨가 한다고 반대하자, 왜 나옵니까? 열, 열, 불완전연소와 연소 온도가 낮아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걱정은 없고 없다라는 겁니다. 자, 유해물질 발생이 없고요. 대기 가수 배수는 낮습니다. 자, 말씀드리자면, 석탄, 보다 신성전환, 무연탄 수준의 연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고요. 자, 신환경성은 어떻습니까? 무연탄급의 청정연료고요. 배출가수로 최소화 되고, 악취, 얼음 등이 없죠. 얼음이라는 것은, 불완전연소 작용이거든요. 완전연소로 가면, 얼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산화탄소 나올 수가 없죠. 소감별이 불필요하죠. 그다음에, 음식물, 촉산, 능력, 슬러지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거기에, 액상물질이 있다라는 거죠. 함수율이 한 90%, 95%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폐수, 다시 폐수에 대한 처리가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폐수조차도, 이 안에서는 다 자원화된다는 겁니다. 폐수는 따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경제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비용이, 낮은, 그런, 것들이고, 투자의 순기간 1년 이내, 죄송합니다만,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 1년 이내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사실은, 너무, 가장 기대했을 것 같아서, 제가 뺄려고 그랬는데, 6개월 전의 게 있습니다. 통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책을 한 겁니다. 자, 탄소대책은, 당연히 가져오죠. 연료 형태 이렇게 나옵니다. 네, 보시면은, 파란 불꽃이 나오는 것 자체가, 고온에다가, 안전조처로 간단한 얘기입니다. 고온, 연소 내부 온도가 말이죠. 1300도씨가 되죠. 활용 온도가 800도씨 이상 되가지고, 그렇죠? 아마, 본보계를 오늘, 우리 대표님 갖고 오셨으면서, 체크를 하실 텐데,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험 보실 때, 체크를 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SRF하고, 비교해보면은, 확연한 차이가 나오죠. 끌음 얼마나 많이 나갑니다. 이런 거 가지고, 열병원 발전성은, 주민들 반대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나, SRF 차만의 거는, 그럴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료 시험을, 연료 정보를 시험, 분석한 결과거든요. 자체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는 중국 정부에서, 하나는, 국가 기관에서, 분석해가지고, 갈대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뭐, 자체적으로 준 것도 아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정부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연료 과정을 지켜보면서, 거기서 뽑아진 것을, 가져가가지고, 패스를 열 번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회사에서, 어, 만들어서 한 것들이 아니구요. 다른, 수친보다도 말이죠. 저희 발효 물량을 보시면, 한국 거는, 음식물 쓰레기에, 웨이스탭, 천가지를, 한 7대 3 비율로 섞어가지고, 나오는데, 저희 발효 물량이, 5,000km 넘거든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중국 경우에는, 65%, 생활 쓰레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 4,800, 하렴가 나왔는데, 3,500만 넘어도, 배전소 연료로, 손생이 없다라는 건데,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발열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어, 이제 마지막, 소개를 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그, 선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 요번에, 참하연구원에서, 선박을 이용한, 핵불연소 시스텍이라고 하는, 특허를, 어제부로, 등록을 해서,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입니다. 날짜 보세요. 5월 29일이죠? 네, 등록했다고, 원장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좀 보냈습니다. 자, 저도, 아주, 무척 기쁜데요? 왜 그러냐? 자, 선박을 이용한, 핵불연소 시스템을, 아까, 또 설명을 하셨죠? 어, 제가 이제, 비교표를, 이렇게, 위에 있는 사진인데 말이죠. 태양반도에서, 기름으로 유출한, 유조석 사진이거든요. 잘 아시죠? 어, 그 밑에 있는 선박은, 우리 이제, 애니메이션 좀, 보시겠습니다만, 임시로, 우리가, 선박을, 핵불연소, 연료화, 기술을, 선박이 당장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다 해가지고서, 어, 애니메이션에, 그, 제작한, 그, 사진인데, 아무튼, 선박을 이용한, 핵불연소 시스템이, 왜 중요하냐? 예,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화석연료의 시대를, 보하고, 새로운, 어, 이 산업혁명으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에너지가, 어, 아, 실현을 해야만, 해선윤류의 시대를, 갖다, 방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화석연료는, 네, 상당국은, 우리가 사용하게 될 거고, 어, 그 과정에서, 이런 유조선이, 떠다니면서, 해상에서, 각종, 해상, 유도오염체험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안반도의 유조선, 이런 유출사건도, 바로 그 중에 하나고요. 자, 저는, 더 이상, 바다에서 이런 유조선이, 떠다니는 게 아니고, 처마나의 산망이, 전 해상을, 갖다가, 떠다니면서, 전 세계에, 새로운 별료를 보급하는, 그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 부분은, 정말, 저도, 굉장히 아주, 흥은 일로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제가, 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유조선이라는 것은, 해상 상도로 나면, 해안오염, 기름으로 해안오염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데, 어, 이 연료를, 작작해가지고, 상각이, 운항을 하다가, 사고가 내면, 그럼 과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사고가 나가지고, 바다에 빠지면, 그 자체가, 단체가 되가지고, 바다가, 정화가 됩니다. 이해드리겠습니다. 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 그런 구상을 해보는데, 저희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강은, 또, 그 신라시대, 장군과 해상을, 장악했던 나라 아닙니까? 또, 이순신 장군이, 해전사의 빛나는, 그러한, 어, 전투, 어, 경험을 갖고 있는, 아주, 그, 그, 이 바다하고는, 인연이 깊어, 천년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 아닙니다. 자, 바다를 장악할 수 있다고 보면, 세계를 장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선박이, 선박을 이용한 기술이, 앞으로도 지금, 특허 출원이 돼서 또, 계속 나올 예정인데, 이 선박을 이용해서, 지금 경제는 좋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그, 선박을, 그, 연료, 연료화를 위한 선박들을 많이 보급을 해서, 전 세계에 진출을 한다고 그러면, 한국의 경제는 무저 없습니다. 이걸로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은 말이죠, 이 배들을 가끔 많이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그러면, 자, 폐기물 대란이 일어나서, 이제, 각국에서, 중국에서 더 이상 폐기물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영국에서 오른 것도 받지도 않고, 미국에서 오른 것도 받지도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시진핑의, 강력한, 그런 환경 정책도 있고, 또, 환경, 어, 부진국이라는, 고명을 시키려는, 그러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이것이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경제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받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한 2, 3번째,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으면, 플러스의 알게게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죠? 이것들이 우리가 계속 꼭을 해가지고선, 결국은, 세상을 환경오염으로, 계속, 어, 누적시켜 오는 거 아닙니까?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바로, 이러한 승방을 이용해서, 이제 더 이상 수입하지 말고, 수입을 금지하겠다, 수입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지 말고, 수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입을 하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영국에서, 뭐, 아프리카로 수출을 하던, 중국으로 수출을 하던, 과거에는 중국이 다 받았습니다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 가까운 나라에서 받아주면 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만들어내는 폐기물은, 중남이 못 사는 국가에서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아프리카나 가까운 나라에서 받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유럽지역에서 나오는, 이 폐기물은 어떻게 합니까? 예, 지금 남민들 많지 않습니까? 카자흐스탄이나, 그런 지역에 가서, 그런 사람들이 폐기물을 받아가지고서, 이 참안하의 기술이 들어가가지고서, 사업을 하나 입고 오면 됩니다. 양쪽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멀리 갈 때도, 일본에서 나오는 곳은, 네, 동남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 그러니까 지금, 남북이 굉장히, 파워로, 누러지는 없이, 내보고 있다고, 아나운서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이, 연료가 없어서, 좀 주면 좋지 않게 되는, 물론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남한에서 굳이, 어떤 경제력을, 어떤 상담하기보다도, 북한이, 북한이, 일본이나, 고추비를 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천진국에서, 페이크를 받아서, 처리해가지고, 연료로 만들 수 있다고. 굳이, 큰 금 들이잖아도,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상을 한번 해보면서, 정말, 이 기술이, 하루빨리, 장착이 되가지고, 한국이, 아까도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세계 금지지수업자체가,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세계가, 정말, 이러한 기술을, 복합으로 해서, 환경운용을, 물러리고, 전 인류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제, 그, 발표를 갖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은요. 예, 이 사진이거든요. 이분이, 원장님이십니다. 여기 이제 제가, 작년에, 겨울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지금,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이, 이, 곧이어서 이제, 발표를 하신 분이 계신데요. 이 부분을 소개한 이유는, 자, 이것이 현실 가능한 것이냐, 에 대해서, 금융적으로, 아주, 명료하게, 풀어줄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 우리 저기, P&D의, 그, 김용기 사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낸 것인가, 이렇게, 성령을 드릴 겁니다. 예. 저,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로, 노흠 buddies. 감사합니다. 자, 가수리 대학교 우리, 생명,